학교 공부입니다. 반장 시연이에게 숙제검사부터 받습니다. 오늘 교과서 38조 2번 그림카드를 확인하고 그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의 뜻을 설명합니다. 2학년 1반 5명의 할머니들은 모두 정규 교육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겨울에 자주 볼 수 있고 빨간색이며 불을 끄는 일을 합니다. 여행까지만 설명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쳐야 돼요. 코끼리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할머니들에게 자신 있는 수업은 누가 뭐래도 국어. 자기가 보고서? 응. 교재가 있구나. 교재가 있구나. 교재가 있구나. 그래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길다. 코에 낡아있다. 코에 없는 게 어디 있니? 이 아줌맨은 코 없는 게 어디 있니? 코에 낡아있다. 코가 길다 끼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코는 길다 끼어야 돼. 말은 소리 안 할 거야. 알았지. 코가 있다. 코가 있다. 코가 있다. 코가 쌍리말이 빨리 쌍리말이 쌍리말이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코는 다 있죠? 코는 있는데. 코끼리의 코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코가 있다 하는 것보다 코가 길다. 바이바이 소. 내 배가 났어. 보면 안 돼요. 너는 괜찮다. 장춘이 할머니에. 한 번만 사보세요. 기사하는 면서도 유럽 색깔이 뭐고. 바나나나. 낡았지. 네 맞으셨어요. 코가. 코가. 바이바이가 납작하기도 하고 먹만게 해이까. 물에 삽니다. 물에 살고 눈도 동굴이 하고 옷이 갑옷 같은 그림이ございます. 엄마 애기 ort 빨리 말아시오. 그래, 우위에도, 우위에도, 그래, 이건 뭐라큰거인거에요? 뭐야, 금보예요. 이런 맨날 참을라, 뭐라큰이란 봐도 안돼. 당첨이 오기 때문에 안돼. 뭐야? 아, 편성하는데 뭐 보고 앞에서 보고 가가지고. 나라야, 이게 뭐요?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더우면 안돼. 너무 더우면 안돼. 금쪽같은 쉬는 시간. 교실 뒤엔 웬만한건 다 할 수 있는 작은 주방이 있습니다. 2학년 교실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 춘희 할머니께서 가져온 커피는 이 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향긋한 커피타임. 커피에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선생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소홉 재미있게 해주세요. 화이팅.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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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뒤에 가는 꿀같은 휴식시간. 59개 막내가 커피 배달을 합니다. 학교 다니는 재미 중 쉬는 시간에 마시는 커피 맛도 쏠쏠합니다 그저 한글이나 깨쳐보자 시작한 학교 공부지만 이젠 영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아가씨? 결혼 안 했어요 이름이 영어예요? 이름이 영어예요? 이름이 영어예요? 이름은 영어예요? 에이.